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역 비둘기 남미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제목 9살 연하 썸남이랑 결혼이 하고 싶은데요. 얘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데 이상하게 스키십은 또 안해줘요. 원지, 9살 연하 썸남에게 돈 빌려줘야 할까요?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썸남이었고 나름은 진지하게 안 사이입니다. 부모님 뭐하시는 줄 다 아시고 부모님 일하시는 곳 등등 집은 안 가봤지만 어디 사는지 호수까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도가 그렇게 나가지 않은 상태고요. 손도 잡은 적 없습니다. 자주 못 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있다가 귀국해서요. 얘는 저를 좀 어려워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뭐지 선배의 느낌이랄까. 저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커리어상으로요. 고백을 받는데만 오래 걸린 건 그런 관계입니다. 썸남이긴 하지만 지금 거의 발전하기 딱 직전의 사이이고 결혼하고 싶어도 합니다. 그냥 제가 해주냐 안 해주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썸남은 명문대 나오고 모 회사에서 인턴 중인데 카드값이 모자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문직이지만 현재 쉬고 있고요. 또 저희집이 재력이 있는 것을 썸남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만원 정도 월급을 받는 인턴이고 다른 대기업 면접 준비 중입니다. 면접 과외도 받는데 이번 달 받을 때는 제가 20만원 정도 결제해 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이고 있어요. 약도 먹었고요. 약보다는 상담을 일주일에 4번이나 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병원 비용만 175만원이나 나온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싸우고 연락 안 했을 때 병원을 다녀왔더라고요. 하지만 저보다는 취업 스트레스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80만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래요. 그냥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건데 집이 경기도이고 일하는 곳이 서울이라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나와서 살고 있다는 거야? 나오고 싶다는 거야? 마침 친구 전세 원룸이 비어서 30만원 정도만 주고 나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반대 중입니다. 아 아직 안 나왔네요. 30이라도 먹는 거다 하면 80은 들 것 같았어요. 원룸 나오면 200만원짜리 LG 모니터를 사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쓰던 건데 대학 졸업 후 부모님 집에 들어가면서 팔아가지고 그냥 예전 쓰던 걸 사겠다인 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장난처럼 사달라고 했지만 거절하였고요. 저는 이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카드값이 모자라다 150만 차용증 쓸 테니 누나 빌려줘! 이래가지고 저는 리볼빙해라! 그리고 상담비는 내가 해주겠다! 정신과는 아니지만 제가 비슷한 직종에 있거든요. 그리고 원룸으로 나오지 말고 대기업 붙을 때까지 부모님 집에 살아라! 그리고 너한테 그 모니터링은 과한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옳게 한 걸까요? 아니면 안그래도 우울증 앓는 애한테 너무한 건가? 아니면 아홉살 많은 부자 누나는 다 해주고 만나야 하는 걸까요? 하... 저를 돈보고 만나나 너무 고민했는데 뭐 1년동안 돈 빌려준 적은 없고요. 그리고 남현희 전 청조 이야기도 남현희까지 공범 물어보는 의외로 돈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는 아이 같기도 했습니다. 같이 썼으면 공범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현희도 속은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공범까지는 아니었다구요. 그냥 철이 없는 걸까요? 하... 아니면 저를 안 좋아하는 건가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엔 항상 저한테 손편지랑 노래도 불러줘요. 전화로요. 그럼 이런 거 다 무엇인지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어이씨! 말 끝마다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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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극혐씨! 원래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이 처먹고 귀여운 척 하는 거지. 괜찮아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꼭 잡으세요. 돈 왕창 빌려주고. 지금 돈을 빌려줄지 말지가 고민이다 이거네. 정신과는 니가 가보세요. 끌 끌 끌. 이게 맞지. 아니 도대체 뭔 전문직인지는 몰라도 얘는 지금 남 정신상대 신경쓸 때가 아니여. 끌 끌 끌 끌. 4번 어헝 옛날에는 이런 남자를 사기꾼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썸남이라고 하는 거군요. 끌 끌 끌. 아무리 봐도 얘 진짜 걔 모자리 같아요. 사귀지도 않는데 지 혼자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어. 미쳤나 봐. 아니 지금 이게 전문직 맞춤법이 맞냐? 어디 뭐 등신 전문직인가? 서울역 전문 비둘기야 뭐야? 말 끝마다 구두구두구두 이 지랄. 아니 아홉 살이나 많다면 못해도 나이가 30 중반은 됐을 텐데 그 나이를 처먹고 겨우 이것도 판단이 안 된다 이겁니까? 아니 손도 안 잡은 거면 그냥 이거는 돈만은 아는 누나인 거잖아. 근데 무슨 돈을 빌려줘요? 게다가 아직 학자금 대출도 남았다면서 무슨 200만원짜리 모니터를 쓰겠대. 그게 왜 필요한 건데? 게임하려고? 정신 차리세요. 네 걱정 마시고 돈도 빌려주시고 결혼도 하시고 다 하세요. 야씨 부자고 전문직인데 이렇게 글을 못 쓰는 게 가능하냐? 헐 네 됐으니 아 그게요 별 생각 없이 써서 그래요. 아무 부담 없이 저 혼자 메모장에 투냄하듯이 투냄 그렇게 쓴 글이지 애초에 누구한테 이해를 받기 위해 뭐 논리정연하게 쓴 글은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정신에 논리정연하게까지 글을 써야 한다니 참 그렇네요. 아니 너는 논리가 아니라 맞춤법 문맥 말투 다 극혐이라니까 그 남자가 진도를 왜 안 나가는 줄 아세요? 그냥 네가 졸라 못생겨서 스킨십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남자 눈에 여자가 이쁘면 스킨십 못해 안달납니다. 미쳐버리려고 해요. 아니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정신 좀 차리세요. 10번 얘 말투를 보니까 나이는 아홉 살 많아도 정신 연령은 똑같은 것 같네. 왜 그래요? 뭐 귀엽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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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스로는 안 혐오스럽습니까? 그러게 거기다가 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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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빡쳤어 시끄리다가 혹시 나 같은 사람 있나 하고 글 내렸는데 여기 댓글에 딱 있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야 나도 너도 할 수 있다기우 네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귀여우려고 쓴 것 같네요. 평소에 애교가 많은 편이라서요. 그리고 처음 글 써봐서 모자란 부분이 많았습니다. 11번 손편지랑 전화로 노래 부르는 거랑 전부 다 돈 하나도 안 드는 거네요. 깔깔깔 거기다가 스킨십도 안 해주지 완전 개존못인가 봐 돈이 한 푼도 안 들어 아니 사귀지도 않는데 결혼하고 싶은 건 어떤 마음인 거야? 또 고백을 했는데 안 사귄다고? 그런 상태로 썸을 1년 동안 탔다고? 이게 뭐야? 남현이가 속았다는 게 난 참 믿기지 않았는데 쓴이 같은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그래요. 눈을 부릅뜨고도 코를 베이는 게 가능한 거구나 싶네. 헐 결혼하고 싶어도 합니다. 제가 해주냐 안 해주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어머 얘 진짜 미쳤나 봐. 엄청난 착각이야. 깔깔깔깔 정신과는 아니지만 비슷한 직종에 있습니다. 뭔데요? 조무사? 상담사? 아니면 뭐 자원봉사자? 뭐? 썸을 1년이나 탔다고? 장난 아니야? 그냥 사기꾼 의장에 갇혀있던 거고 드디어 돈 얘기를 꺼낸 것 뿐이야. 추가 제가요 1년 정도 좀 아팠다 안 아팠다 그렇게 몸이 안 좋았었습니다. 일도 거의 쉬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된 사람이라 저도 평소랑은 다르게 잘해줬었습니다. 아플 때 알아서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라고 그걸 왜 모르겠어요? 저도 전 남친도 연하였으며 전 전 남친 역시 연하였었고 그때는 제가 데이트 비용조차 낸 적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못 내게 했었거든요. 기념일에 선물도 항상 다 받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저희 집 사업하는데 걸린 소송까지 다 나서가지고 해결을 해줬을 만큼 연하의 사랑이 크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연하도 살아가면 어찌하는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썸남은 학생이었어요. 그래도 저네 분들은 처음부터 적어도 직장인이셨습니다. 학생에서 졸업해서 인턴이고 그래서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욕심은 많고 나름 명문대 졸업해가지고 학생 때는 알바한 걸로 알지만은 최근엔 자기도 대리라도 뛰어야 하나 그런 말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인턴 대기업 면접 준비하느라 사실 알바할 시간도 없겠지요. 결과적으로는 헤어졌습니다. 모든 조언들 감사해요. 그리고 저 귀여운 척한 거 아닙니다. 웃기셨다면 그 또한 제가 죄송합니다. 글은 너무 머리가 아픈 상황에서 메모장에 쓰듯 두서없이 써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댓글 1번 내가 봤을 땐 이믄 말이죠. 아팠다 안 아팠다가 아니라 그냥 계속 아픈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아플 것 같고. 2번 2번 이게 당연히 주작이어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게 진짜 있다니까 이런 애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애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봐왔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애한테 돈 빌려줄 거라고 전화 요즘으로 치면 무슨 피싱이라고 그럽니까? 로맨스 피싱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 당해가지고 와 걔 날래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 거야 연인이야 연인 그때도 그걸 보면서 야 저게 미쳤구나 싶었는데 이게 없어지질 않네요. 물론 얘는 실제로 본사이라지만 근데 1년 동안 썸타면서 외국에 있어가지고 거의 못 봤다니까 그래도 어쨌든 전문직은 아닌 걸로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어디 마음이 아픈 친구가 그냥 자기 뭐라고 하죠? 로망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 글로 쓴 걸로 그런 걸 한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씨 나도 어지럽네. 감사합니다.